아 성냥이 모여서 편 아니겠습니까? 그쵸 이제 여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기쁜 일도 있었고요 슬픈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니까 너무 2년 동안 생각했는데 계속 떠오르면서 혼자만 이렇게 개별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탤 수 있었던 건 멤버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누굴 동안 이렇게 되셨던 멤버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